됐다! 됐다! 범성! 괜찮네! 오케이! 굿! 굿! 범성아! 바로 함까지 하고 바로? 네, 오케이 트위치! 굿!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실 3연패 이후에 또 멘탈적으로나 좀 더 힘든 시간들도 있었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결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 자, 골키퍼의 줄리엔강 어디 있지? 짱재 미팅 포지션 미팅을 통해서 반영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센터백 석현종 K3! K9 가자! K9 가야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현정이 옆에 파트너로 까룩!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활동 범위를 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오른쪽 측면에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자신 있는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른쪽 측면의 미키 광수! 미키 광수!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김민수! 개설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수가 하면 할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고 훈련도 많이 참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홀딩 미드필드의 김보연 진실하다 경기 조율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드필드의 영범 영범! 올라갔어! 파트너 최형재 자 오른쪽 측면 난 여길 보고 싶다 엄석이 엄 내려온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늘 보직을 좀 변경했어요. 자 지기. 와우! 왠지기? 연습을 연습을 보이겠다. 뭐 우선 지기가 들어가면서 또 양측면의 스피드가 살아나기는 하는 건 사실이니까 마무리, 크로스까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 최전방에 우리 최전방 코치가 이야기를 했던 게 최전방 카드를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이 필요하다. 스트라이커의 포동률. 야전사 짱재. 우리 짱재가 그래도 기본적인 골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경기 전반전을 우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우리가 라인을 좀 더 끌어올렸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사실 부상자가 지금 많이 나와요. 박형근 선수, 에이전트 H. 진짜 부상 조심하십시오. 이번엔 1승 갑시다. 파이팅! 자 축구는 뭐냐? 리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축구동아리 지오사카스 대표자 배승건이라고 합니다. 한 2대2 정도로 비기지 않을까. 최경기의 배성전 덧대거든요. 아아. 저희가 다시 이길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작겠다. 작산판 왔다고요. 단 한 번의 승리 없이. 해산. 해산. 야 카메라 좋다. 카메라 좋아. 오 짱재 멋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자 몸처럼 해도 이거는 축구니까. 공장소개 없이. 아 네네. 학생증 저기서. 다 채출하셔야 되는데. 모바일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배승입니다. 모바일 학생증 없으면 모바일로. 모바일 학생증을 좋아했어. 피지컬 FC!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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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는 피지컬이 아니라 매지컬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정이가 앞에 거 다 해. 선정이가 앞에 거 다 해. 자 위에서부터 가! 해! 오케이! 내가 선지라고? 나 손 시려운데? 뭐야! 안 돼 까로야 안 돼 이런 거. 까로야 뛰어! 막아 막아 까로야 막아. 여기로 죽였지 여기로. 빨래지마 빨래지마 빨래지마. 오! 오! 쏘리 쏘리. 저거 파울 아니야? 라인 업! 라인 업! 라인 업! 형우 라인 업! 카트gging! 시 przeci 애들이 말을 많이 하네. 자신감이 있는 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게 갈라고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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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오 뽀연 컷, 컷, 컨트롤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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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설마 잡을까 봐? 그렇지.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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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로 자체가 둘이 같이 퐁당퐁당해야 하는데 거의 통통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까로가 날이 낫겠네요. 아쉽네 영재아 바로가 까를야 짱짱 네 employee 가자 은영 이겨야 돼 이거. 이 영어 한 춘. 아 발밑에. 1. 2. 3. 3. 우리꺼야. 잘했어 광수! 잘했어! 2. 2. 2. 1. 2. 3. 1. 2. 랩블링! 걸린 거 아니야? 영범! 가지고 해버려. 괜찮아요. 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 해! 어 Orionặng! 네! models어 영상은 pivotoding 있는 랩, 랩 찝 atheist. 랩! 랩! Dasон, 랩! 이거 가야돼 까로야 오케이 광수근 뒤에 간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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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광수근 민수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잘했어요 마무리 잘했어요 본석아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아예 올라가서 지기야 오른쪽으로 와 파이팅 자 이런 장미스를 너 빼야돼 안 돼 다운될 뒤뒤 두 빠르죠 한 번 발어놓은 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달려리 따뜻해 기다려 기다려 범석, 골대 안에 넣어. 그냥 골대 안으로 넣어. 바로?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이건 레이킹. 나이스! 좋습니다. 도연아 한 단계 올려줘봐. 지금 같이 그렇지. 또 됐다 또 됐다. 됐다 됐다 범석. 아 진짜. 지기야 지기야. 지기야. 아 진짜. 어이. 야 원투 좋았어. 아웃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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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 팀 팀. 아웃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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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굿. 아웃시. 가자. 사이드. 굿. 오케이. 괜찮아요. 사이드.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오케이. 강수. 아 보현이 나이스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축하할 수 있었는데. 멤버 그대로 우선 후반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 뽀백 라인들. 공격으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 선에서 이제 빠르게 들어올 때 사이로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위험해 지금. 이 두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처음엔 조금 안 좋았는데 까로 그 이후엔 좀 좋았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격에서 문제가 뭐냐면 볼을 다 잡았을 때 보현이든 영범이든 이 정도에서 바로 그냥 딱 한 번씩 때려주라고. 상대가 좀 라인들이 좀 발이 빠른 선수들은 없어. 승리 라인들이. 그러니까 좀 공간을 좀 더 침투해서 넣어두는 패스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 있게 하세요. 무조건 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치고 다녀. 치고 가다가 보면서 줘도 돼.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서울대 어디야. 서울대 어디야. 똑똑해서 그냥 긴장이 좋네. 서울대 Others 고As- 고와. 좋아 좋아. 괜찮은 괜찮아. 현정아 지금 이거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괜찮아 자 저희 교체할게요 자 민수 미키강수 광수야 준비 광수야 준비 나이스 나이스 용승 나와 나와 들어가 왜 뭘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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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야 빨리 가 지 가 준비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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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씨 지금 보영이가 라인을 좀 더 쳐준가보다 올리는 게 나 짧은 거 머리 짧은 거 머리 파운드 파운드 고현아 살짝 높게 툭, 야채. 정말 어떻게 해서든 너 보고 싶던 저런 진념 두 명이 그냥 골키퍼로 덮혀버리고 있네. 괜찮아? 이분들 다 선별하는 사람들이야? 오브데리랑 축구 잘하고 시험 못하는 게 없어. 자, 두 골 넣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너가 제일 자신... 잘 찾는 사람이 차. 오브데리랑 let's go! 안될서. 바로 알아. 뒷 Install. 왼쪽. 소승! 파이팅! 왼쪽! 파이팅! 파이팅! 뒤로! 뒤로 벗어! 피지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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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짜지! 오케이! 형 좀 들어가! 오케이! 위로 위로 길게! 가야 돼, 가야 돼, 건물 해야 돼 됐다, 현종이가. 시윤 어떻게 달고 봐. 슛! 네가 해, 네가 해! 여기서 배워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이거 웃어야 되냐, 울어야 되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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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네! 수고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내가 명장이면 이 조지컬1 내려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었으면 더 가는 거였는데. 자 오케이 다들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게 참 1승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부역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매주 차는 사람들과 이제 3번 4번 차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11명이서 경기전 안에서 뛰는데 다 같이 진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포지션이 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서로 좀 믿고 많이 의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코칭 스태프가 좀 더 준비를 잘 할 테니까 힘내시죠. 네 힘내시고 아 진짜 뭐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좀 더 노력합시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천수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기는 경기 할게요. 다음 경기에 있어서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경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뭐라고요? 멘탈. 오케이. 우선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